오늘은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순결한가 이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스를 계속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갈라디아스를 스킵하고 요한복음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조금 다르고 그래서 마테마가 두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같은 각도에서 봤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따로 있습니다 좀 특별하고 다른 복음소에서는 예수글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로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강조를 많이 했고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특별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글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생명을 강조한 복음소가 요한복음입니다 물론 요한서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생명은 골로세서 3장 사제라면 우리의 생명은 크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에 나오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생명 인간의 생명, 혼적인 인간의 생명은 헬라가 다릅니다 우리 말하자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다 생명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목숨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 우리가 얻는 영생, 이 생명을 말할 때는 특히 헬라가 조우애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목숨을 얘기한다 할 때는 쑥해 이렇게 좀 다릅니다 이 단어들이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크리스도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생명은 크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왜 짐승은 짐승같이 살죠? 그 생명이 짐승의 생명이니까 왜 인간은 인간처럼 살죠? 인간의 생명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타락이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룩하겠죠 이 생명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사도나 서신에 보면 죄사음만 얘기한 게 아니죠 죄사음과 생명을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전문으로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우리가 예수 그대의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되고 죄에서 벗어나며 이런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인과 더불어 화목되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사르심이라는 것이 영어로 읽어보면 생명이에요 Having been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생명이잖아요 그분의 생명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대의 죽으심 특별히 보혈로서 씻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으심을 통해서 십장아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죄만 짓지 않으면 다 되느냐 오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사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제가 자 그럼 요한복음을 제가 본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6장서부터 보겠습니다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느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만나는 하나의 예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표고 예수 그리토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6장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하죠 죄사함 죄사함 구원 이 두 가지 한 가지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두 가지를 강조하죠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또 죽었거니와 제가 읽었잖아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리라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의 예표를 보면 출애국기 12장의 6월절 행사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출애국기 12장 6절부터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스도께서가 바로 6월절 양에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용과 순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랬습니다 자 구절에도 그랬잖아요 날로 먹지 마라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사실 6월절 행사도 보면 예표잖아요 양고기를 구워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피도 필요하죠 왜? 인류가 타락했으니까 죄양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피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문에 집 안에서 고기를 먹지만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다 산륙하는 천사가 죽이는 거잖아요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가 있어요 그 피를 보고 그 산륙하는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간다 그 집은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6월절 그러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바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양고기를 먹는 게 있다 이런 얘기에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10편 보면 10편, 20편을 보면 그분은 피를 계속 이렇게 6시간 동안 쏟으시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건 십자가형입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14절에는 10편, 20편 난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그분이 구워지는 걸 뜻해요 피가 흘려질 때 계속 쏟아질 때에 몸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6월절 행사로 말한다면 예표를 말한다면 그분은 구운 고기란 말이에요 그 살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내 살을 참된 양식이니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은 요한복음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생야 하고요 그 뒤에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뇨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다른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죄사함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음에는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개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놓아라 이런 말씀은 매우 비밀스러운 말씀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새기면 주님의 심정을 조금 알 수 있어요 다 들으시면 이렇게 은근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지도록 이렇게 오늘은 제가 가르칠 거예요 막바로 막바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다음 요한복음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뺏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25절 말씀은 당신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래요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은 아까 10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생명을 버린다 그 얘기는 당신의 생명을 일단 버리기 위해서 미워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읽혀져요 그러면서 26절에는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하신 일 하신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이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도 같은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보면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3절 스킵하고요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뭐죠? 말씀 그 말씀이 누구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14절이에요 14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이 누구에게만 있었냐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를 밀어야죠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아들 안에만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죠?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이지만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많은 열매는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열매와 그 생명과 같은 미랄이란 말이에요 다른 미랄이 아니고 그 한 생명 속에 한 분 속에 들어있던 그 생명이 오늘날은 많은 사람 속에 분배되고 확장됐단 말이에요 많은 열매가 맺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보금 12장을 한 구절을 보면요 여기도 참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누가 보금 12장 40 구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붙이러 왔다 땅에 이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보겠어요 이 불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불이죠 그러면서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 그분은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받은 지 오래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받을 세례가 없어요 물속에서 이 세례는 예수 그대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받을 세례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신 거죠 침례라고 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속에 들어간다 장사 지낸다 죽는 거잖아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하늘 속에 있는 미랄이 그분이 몸이 부서져야 그 안에 있던 생명이 해방되는 거예요 영어로 shatter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몸이 깨워져야 그 안에 있던 한 생명이 해방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만 불이 있었는데요 그 불이 땅에 퍼져야 되는데요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이 불을 붙이러 왔는데 많은 불이 생기죠 원래 한 촛불밖에 없는데 많은 촛불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는 불이 퍼져나가려 그 육신의 몸이 깨워져야 해방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또 다른 면에서 잠깐 예수 그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을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39절이 있는 말씀인데요 개세만의 기도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세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많이 아시죠 그런데 42절에 한 번 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조금 달라졌죠 조금 의미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이다 이거는 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문제보다는 죄의 짐을 감당하는 부분에 중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건 감당하겠는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건 감당하겠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죽음에 있어서는 무엇을 감당해야 되냐면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 돼요 왜? 죄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 위에 그분이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죄 덩어리예요 버리셔야 돼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여기에는 약간의 보류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무리 고난을 당하셔도 그거는 감당을 하겠는데 죄에 대한 이 죽음에 있어서는 감당에 있어서는 약간의 보류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들 예수의 심정을 조금 많이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구나 하는 걸 느끼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분이 양면이 있어요 구약에 를기 1장서 7장까지는 기본 제사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예요 번제, 소우제, 그리고 속제제, 속권제, 화목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은 많습니다 성경이 속제제물이 되셨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1번이 아니에요 죄를 위한 죽음이 1번이 아니에요 속제제가 1번이 아니고 속권제가 1번이 아니에요 그건 다 죄의 문제예요 화목제도 죄의 문제예요 원수가 됐기 때문에 화목이 돼야 돼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세의 율법 시대 모세의 그 이전에 그로부터 한 500여 년 전에 사실은 번제는 있었습니다 비로소 이 레위기에 모든 제사가 이렇게 있지만 속제제 이런 게 있지만 아브라함 때도 번제를 드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의 계명이겠죠 아버지의 뜻이겠죠 온전히 순종하겠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우는 걸 뜻해요 모조리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기쁘심 그분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기뻐하신 순종의 재물이죠 아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탰어요 거역을 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됐어요 그렇게 하기 위한 죽음 이게 번제예요 첫 번제인데요 그 번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소재가 그 다음이잖아요 두 번째 소재는 바로 한 알의 밀알에 비할 수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한 알 한 알 밀알들이 그대로 있으면 결코 떡이 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떼는 떡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밀알들이 우리 한 개개인을 얘기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다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참 구워지고 가루가 되고 구워지고 이렇게 될 때 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말하자면 주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요한복음 12장이 말씀하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재단에 넘기는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말씀한 게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이에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길을 너희도 가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레이기 1장 3절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으면 거기에 그분이 제물로 드려진다 할 때에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그 보류함이 없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 거기에 자원함이 있다니까요 자원함이 있어요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려고요 킹 제임스 성경 레이기 1장 3절이에요 If his offering be a burnt sacrifice 이게 번제잖아요 burnt offering burnt sacrifice of the herd let him offer a male without blemish he shall offer it of his own voluntary will 여기 voluntary라는 말 있잖아요 voluntary will 뭐예요? 자원하는 의지예요 voluntary will at the door of the tabernacle 이게 회막이에요 성막 of their congregation before the Lord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원함이 있다 기꺼이 기꺼이 하는 요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 주님의 마음 심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서를 좀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을 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7절이에요 오늘 성경을 좀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염려는 하시지 않아도 되고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읽으면 전체로 번제함과 속제함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이거는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건데요 번제함과 속제함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드리는 거라니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구약의 재물들 말이에요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거는 주님의 자발이잖아요 자원이잖아요 이러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분이 기꺼이 재물이 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참 번제죠 구약의 짐승이 아니라 그곳에 있어서는 주여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하나의 주님 편에서 아버지에 대한 선언이고 그분이 아버지를 최대로 기쁘시게 하려고 구약의 그런 걸로는 기쁘시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느껴지죠 이런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의 사역 요한의 사역은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죄는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할 때 죄를 지라고 창조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거역함으로 뱀의 욕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이 들어오고 사망이 오고 심판이 오고 이런 것은요 중간에 온 거잖아요 율법도 갈라디아에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더해줬다 원래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 생명을 말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원초로 이끈다고 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로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원초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가를 먹고 타락하고 죄인이 되기 전에 그렇죠? 그래 죄를 지은 문제를 십자가로 다 해결을 했다 치다 하더라도 원래의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 그들에게 생명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명 열매 그 생명 열매를 먹으면 영생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생명나무가 그런데 그것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유의지에 맡긴 거예요 아까 레이기 1장 3절에 Voluntary Will이라고 했죠? Free Will 자유의지에 맡긴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 문제를 대할 때 주님은 자발적으로 하신 그런 요소가 성경에서 보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땅에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하실 때 그렇죠?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하실 때는 보류함이 전혀 없어요 거의 다 했어요 이야기를 거의 다 했어요 제가 말했죠 하나하나 답을 달지는 않겠다 그러나 쭉 들으면 은근하게 여러분들이 속에서 이해가 가게 제가 그렇게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하게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주님에게 과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인데 어디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체험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갈 것인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누가 보금 9장 23절을 보시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조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할 때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죽음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죽음이잖아요 나를 있는 걸로 치지 않는 거니까 부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죄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얘기할 때는 다시 원초로 돌아가요 즉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 이후에는 반드시 죄에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건 하나님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죄에서 벗어난 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을 벗어났어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치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다시 동산에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준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는 반드시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누가 나를 따라오기를 희망한다면 이스들이요? wish wish wish라는 말 아시죠? wish is come after me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찌고 왜 자기 십자가로 했을까요? 네? 내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자기 십자가가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그리트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데 2장 20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그리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트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기서는 사랑의 문제가 나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랑의 문제가 나와요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죽음 안으로 이끄는데요 죽음 안으로 이끄는데 다만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분의 권리 문제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피로 샀으니 넌 내 것이 아니냐 넌 내 말을 들여야 할 게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여긴 사랑의 문제가 게재가 돼요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 후소 5장 14절입니다 14절 그립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사랑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립도의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죽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15절이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여기 문제는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냐 이 문제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냐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건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대신 그분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 갈라디아스 2장 20절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건 맞는데 왜 그렇게 믿음으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안에 그리 두게 사시도록 살아야 돼 여기에 사랑의 문제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사도바울도 우리에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할 때 명령으로 하지 않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죽음이잖아요 재단이 드린다는 뜻은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명령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만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얻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그 옆구리가 열린 건 그렇잖아요 아직 하와가 없을 때 깊이 잠들었잖아요 옆구리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갈비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신부가 생기는 거잖아요 신부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 열심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질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너희를 왜요? 질투를 하나요 이게 바울사도의 질투예요 거룩한 질투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또게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조건은 정결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얼마나 순결하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죄산만 얻은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죄산만 더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건 다 더러운 거예요 레위기에서는요 문둥병만 죄라고 한 게 아니에요 유출병만 죄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어떤 것도 있냐면 애를 낳잖아요 남자 남아를 낳는다 여아를 낳는다 낳잖아요 그러면 그 흘리는 피 있지 않아요 산혈이라고 표현한대 부정하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비물 있잖아요 영어로 에미션이라고 하는데 다 더럽다 인간 자체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엇만 깨끗하다 생명만 그리스도의 생명만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섞는 거죠 섞이는 거예요 혼합물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조건이 뭐게 우리 자신을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당하고 정당한 하나의 권리요 고르디니스 9장에 보면 바울사도는 자기가 자유자라고 그랬어요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복음을 위한 사람이고 주님을 속하는 종이기 때문에 요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당한 권리라고 그랬어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도 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말면 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권리를 쓰지 않는다 기꺼이 한 거예요 기꺼이 바울이 기꺼이 한 거예요 그렇게 난 모든 사람의 종이다 내가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 약한 사람한테는 약한 사람한테 같이 되고 율법이 있는 자는 내가 율법이 있는 자 같이처럼 유대인의 유대인 같이 이방인 이방인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없는 자 같이 되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고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참 구원을 받게 할 수 있게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난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들어가지 말라고 가면은 너무 거기서 체포되고 환란과 고통이 이 띠 임자를 갖다가 바울의 띠를 갖다가 이렇게 묶을 거라 하지 마라 갔잖아요 뭐예요 바울의 자원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주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명만을 살아 나타낸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날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고린도 4장 7절에는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4장 7절이에요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자랑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위치도 깨끗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거지 난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찾고 얘기해요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정말 우리 혼자 여기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의 도움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왜? 부모로부터 나왔잖아요 이 나라도 감사한 거예요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깨끗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제 친구가 하나인데 고등학교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주택공사 연구원이었습니다 건축과를 나왔었죠 오래전부터 파킨슨에 걸려야 고생을 합니다 말도 잘 어둔하게 하고 몸도 잘 못 움직입니다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한 거의 한 10년 전에 만나던 것 같아요 10년? 아니야 한 7, 8년 제가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편지도 많이 하고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책도 보내고 이렇게 했던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무슨 말은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됐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참 그런 몸의 어려움 속에서 그 생겨난 그 사람의 마음 속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데 있잖아요 제가 서리를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가죠? 너무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사람 야 그래서 찬송이 그런 찬송이 있구나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라고 과연 능력이 무엇인가 목소리 큰 게 능력인가? 사람 쓰러트리면 능력인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 잠깐 느꼈어요 부끄럽다 내가 내가 너를 전도하려고 했고 이랬는데 야 너는 참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당시에 그리고서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사람이 저렇게 깨끗하게 돼야지 그게 맞는 거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씻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역사는요 더 깊이 우리를 역사해서 우리 존재를 씻어내야 돼요 부정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한 것이에요 죄와 자아를 어떻게 구분을 어떻게 확실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부인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죄를 위한 십자가하고 생명을 위한 십자가 어떻게 양단 간에 나누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붙어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씻어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이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치기라고 했잖아요 게시록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게시록 21장입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범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거룩한 성 성 예루살렘이 뭐냐면 신부라는 것이에요 그리도의 신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남편 누구죠? 그리스도죠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이고 결론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날아들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고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특징을 얘기해요 특징을 얘기해요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갈치 맑더라 영어로는 크리스탈 클리어 맑은 거예요 맑은 게 특징이에요 깨끗한 게 특징이에요 신부가 그러면 신부 아닌 게 뭐죠? 바벨론 음료 특징은 섞인 거예요 가증한 것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아주 꾸며지기 금, 진주,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그 속에 가증한 것이 가득하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비밀스러워요 그러나 신부는 깨끗해요 정결한 처녀예요 그리트의 신부가 14장 읽겠어요 게시록입니다 14만 4천이 있어요 어디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어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러면서 사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들 이게 바로 신부의 특징이에요 뭐죠? 더럽혀지지 않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19장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결국은 성경은 한 남편이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아내가 예비되는 것으로 아내가 준비되어서 아내가 준비되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손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역사예요 이 우주의 오늘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 한 가지예요 이것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입니다 그 얘기에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빛나고 깨끗한 깨끗한 세마포 성경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더 깊이 예수 그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요 우리의 깊이 우리 자신이라는 우리 존재 존재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요 제거하고요 우리 존재는 그렇게 보존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부인 되어줘야 되고 미워해야 할 존재예요 내 자신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을 미워해라 내 목숨을 미워해라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그 생명만이 순수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자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원하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실과 충성이에요 일을 많이 한다 글쎄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결국은 얼마나 오염이 없고 순도가 정말 순도가 99중 9아 아니라 100% 순도 있는 그런 금이 되느냐 은이 되느냐 보석이 되느냐 이 문제겠죠 결국은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적어도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고 바르고 주님 앞에 태도가 바르고 위치가 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정말 한 분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주님 한 분에 대한 그것이 온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냐는 거죠 그럼 과연 누구야 우리에게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또 누구야 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우리의 갈 길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한가 하는 제목입니다 순결해야겠죠 저도 깨끗하게 되고 싶어요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제 마음이 제 마음 마음이 깨끗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단일하고 예를 들어서 아내가 한 남편만을 정말 사랑한다면 단일하게 사랑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좋은 거잖아요 정절이 있는 거잖아요 같은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못해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참 생명을 주신 자기 몸을 부서뜨려가면서 드려가면서 정말 자원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치 않냐 마땅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한다 하지만 그러나 역사하실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이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믿부신 분이라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대사로니까 전서 5장 23, 24절에서 말했어요 온전히 이루시리라 그는 믿부신이 온전히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루실 걸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리토의 신부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야 될까 정말 뱀은 항상 노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하려 하고 있지만 정말 사도들의 말씀은 질투를 하면서까지는 우리를 한 남편인 그리토께 중매하려고 그런 애를 쓰면서 소고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잘못을 범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태도를 올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결한 신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시간은 좀 됐는데 찬송